아저씨! 젤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소리를 내며... 쿵쿵소리를 내며... 레드커피 대박! 아저씨가 한거죠? 완전 신기해! 아저씨!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의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아저씨 화났어요?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이었다. 저도 처음으로 한번iti 아저씨가 어제나였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다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